커버치게 너무 멀어서 저쪽 집에 있는거 어때요? 여기 주황핀 여기 집에 구파리를 두개나가죠 이쪽에 자기장받고 이쪽에 자기장받고 50원 죄송해요 한 대 한명 한대 구파리 한대 진짜 슬퍼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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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RPG 오랜만에 재밌는 거 찾아가지고 정액쟁까지 바울 끊고 할까 했는데 제가 팝판 같은 게임 좋아하는데 보스레이드 있는 거 저 레이드 있는 거 하고 싶은데 레이드 있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와우는 해보고 와우는 한 시간 해보고 아 맞아 와우는 진짜 걔는 길 찾는 것부터 문제여서 개극혐이라서 아파트 같은데요? 응 아파트 같네 아파트랑 저 동장이랑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건너와요? 건너온다고? 건너온 거 아니라 250x2 아 오케이 체크 카우팔 저거 앉아 때려놨다 아 저 가만히 있어봐 아 진짜 에이? 저 언덕에도 있어요 350 350 언덕이요? 걔들이 많냐 갑자기 이쪽 아파트 먼저 닦아야겠는데 닦자 그러면 들어와서 발 소리가 들려 야간 반하니까 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기 아파트가 뒤져버린 건가?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어 보여요 350 아 안 보인다 한 칸 올라가죠 보여요? 안 보여요? 아 진짜 스트레스받아 저희 위치 아는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밑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저 3뚝 쏠까요 그리고 저거 저거? 타, 타졌다 네 쏘죠 차 타고 뺄려는데 제가 쏴 보고 아 저기 한 명 있었네 아싸 킬달 차 어디 갔어요? 차 그 아파트는 저거 숨었어요 다시 들어갔어요? 네 제가 얼마 있으세요? 저 5, 2, 1 1, 0, 3 제가 구상 좀 드릴게요 근데 붕대 1단이 있어가지고 좀 더 버틸 수 있긴 한데 저 붕대가 없어가지고 저 붕대 좀 그러면 붕대 붕대 연계 연막? 연막 가는데? 제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차에서 갔네요 차에서 차 타고 말라고 기절 기절 젖 있네 괜히 많이 보이네 S, A, H, S 뭐 있나 봐요 아 붙었다 붙었다 어디요? 살리려고 살리려고 붙었어요 저 담벼락 뒤에 아 아 안 보이는데 오케이 체크 살렸어요 반면 기절 또 뒤로 돌게요 또 뒤로 돌게요 수류탄 또 살리고 있어요 나이스 아까 온도기 우리 보고 있어요 그 빼꼼빼꼼만 왔는데 350 아 못 맞았어 변태같은 놈 우리 파밍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마지막 점 파밍할 겁니다 넵 저희 오른쪽 차 나와있어요 방금 퇴원 또 봐야 퀴 없어요 한 번 붙을게요 전원 더 파고파 음 안 맞아 뽀록샷 노리지마 오케 한대 나이스 3도 반대 왜 안 죽기세요 저희 다 바꿔서 가면 됐네요 제가 붙을게요 한참 한참 알수있어 침거 없을려나 이거 콘트라 같은데요? 폭발사 해가지고 이건 침입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100은 이상해 솔직히 저게 말인데 100은 10km 차가 시끄러 데리고 있을 때 차 옆에 막는다고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간다는게 말이 되냐고 바퀴에 밟은 거 아니에요? 총을 6발 맞아야 죽는 사람인데 그 왜? 혹시 몰라요? 2층 2층 종 있는 쪽 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쟤 왜 저래 저거 아니 왜케 쟤 안죽냐 쟤 아 철잉이야 쟤 양각이다 저기 안죽어 왜? 가죠 쟤 잡으러 갔어 쟤 어 근데 쟤 진짜 안죽는다 뻥 안치고 고마워 근데 쟤는 없음 쟤는 없음 아 아 어어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슥 그리프 타운 버그이 안 돼 더 하나 더 같은 팀 같은데? 대기절 왔던 애 나이스 돌기 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돌게요 히히 양각이다 이놈아 자폭이지 아니네? 아니 제껄 근데 얘가 방금 자폭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손에 푹 흔들고 있는데 죽을 때 저기 자기장 밖이나 뒤쪽에 자기장 밖에서 55 55 2명 1대 1명 안 돼 9팔이 안 돼 7족사 킬 킬 킬 나이스 5 5 5 6 5 5 5 5 5 개머리가 여기 있네 좋아 보급 가볼까요? 네 9명 뒤에 집은 아직 클리어 안 돼서 총 소리는 안 들리긴 했는데 저기 언덕에서 내려와요 160방향 반대편 한 명? 어? 쟤 보급총인데? 보급스난데? 2대 1대 1대 간다 4대 뒤로 한 명 더 내려와요 딜리 딜리 1대 오 잘 쏴 잘 쏴 잠깐 길리 잘 쏘는데? 길리 카우팔 네 3쪽 킬 됐어요 3쪽 킬 됐어요 에딥 에딥 에미사 에미사 앞에가 에미사 에딥이요? 에미사 같은데? 아예 에미사인가? 네 거리 아까 멀어지면 헷갈리는데 가까이서 들으니까 에미사예요 3쪽 한 대 더 3쪽 한 대 더 아.. 아 길리 아까 위로 붙었어요 잠깐 오케이 에미사 타운 3쪽 킬 3쪽 킬 길리 발견 에에에 못 맞추지 롱 이게 어구인가 이거? 고런 것 같아요 엄만 갈게요 저 바로 야 이거 뒤 있는 선 있어 그 예전 살리러 내려가나?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못 살릴 텐데 기절한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안 살리러 가네요 다른 애한테 각자 게 중요하네 빨리 클리어 해야겠는데 얘들 아 근데 어구면 붙지는 못하는데 붙어 못 가야지 목에다 마르다 아 이거 어구때문에 아 이거 기절 때문에 보일 텐데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언덕 위로 크게 돌았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금 저기 저기 사람 있다 340 340 340 두명 둘 다 98이야 우스 휴 힘들 것 같은데요 죽 싸움하시기 플메 기절 오 나이스 전 뒤 계속 볼게요 네에에에 자기장 챙겨서 그냥 보리고 갔을 것 같은데 어 네 기절 시킨 거 킬 안 떴어요 아직 그래요? 살렸나 그럼? 어 올라간다 보여요 길리 자기장 안에 220 지금 나왔어요 지금 딱 걸쳤어요 그 위에 220 오케이 확인 누워있다 여기 어 살렸네 끝 야 이걸 살려서 오나 어 저 언더 260 이쪽으로 벗고 있어요 확인 수리탄은 나도 길리 좀 줄래? 수리탄 없나? 저도 길대 한번만 있게 해주세요 미션 100개 오케이 오케이 여기여기여기 자 떠라 떴다 됐어요 아 뭐야 아 그거 네 그러다 있네 안써 어? 에그 AR 소음기 소리 들렸어요 금방 저희 쏘던 방향 저기 두명 내려와요 281 확인 이거 근데 바로 아래에 돌릴 사람이 있어요 큰 돌 SW 한 대 두 대 두 대 가주세요 거기 안패려줘요 저 한 대 맞았어요 다른 애한테 제 양 각 뒤에 뒤에 다 둘 다 킬 둘 다 킬 네 340 내려와요 340 내려와요 자기장 라인 아 265 둘 다 킬이에요 오케이 340 안 내려와요 내려와 말씀드릴게요 바로 아래에 저기 한명이랑 바로 아래 한명 끝인거 같은데 네 아 저기 아까 저기 아까 저기 한명 한명 내려와요 머리 없어 여기 이쪽 머리 없는건가 머리 없으면 거기 두명이에요 어 여기 두명 여기 두명 오케이 확인 2대2네요 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돌 뒤에 삼뚜가 한명 도뚜가 한명 도뚜가 한명 아 그래 봐 좀 보자 1대 1대 나이스 2대 2대 뚝백이 한대 너무 잘 맞추시는데 에이 에이 둘 다 제가 볼게요 여기서 상전전전전 에이 노뚝 한대 어 뚝백이 있더라구요 이뚝 한명 삼뚝이고 한명 노뚝이에요 그 금발머리에요 금발머리라서 이뚝이라 헷갈렸을거 같아요 다 확인 로트 캡티드 로트 캡티드 로트 캡티드 저희가 무승불리에요 능선 먹는다 이거 로트 기절 달린 에버로 갈게요 로트 캡티드 바로 아래 있는데 이거? 아 저기있다 밴바냥 계속 보고 있어요 개피는 아니고 누웠어요 지금 약먹어야 돼 수류탄 간다 정확히 여기 주황핑 좀 멀어서 해요 나이스 위로 올랐어 개피 나이스 아 멋졌습니다 아 이게 왜 안 뒤지는 거야 오우 진짜 질 뻔했네 질 뻔했어 카드팟 맞는데 애들 왜 이렇게 안 뒤져요? 노트북은 왜 이렇게 안 뒤져요? 두 번이나 맞았네 그 번을 모르겠어요 저도 금액 금신했나봐요 많이 맞다 보니까 배송송정EM 응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